근육이 지방살보다 근육살이 맞는 사람들인데 육체미 선수들은 나도 피티니몬이 거시기는 했었는데 여기 삼성동 거시기야죠? 시약을 안 나갈 때는 근육을 구호하기 위해서 살을 좀 쪄, 일부러 아아 그러다가 시약 같은 거 나갈 때 사우나 같은 데 가서 살을 뺐는데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쉬었다 거시기야 못하고 봉치가 크더라도 근육살이 맞는 사람들 그래서 근육을 이렇게 만져보면 예를 들자면 강우등 같은 경우는 심으로 나누는 놈이고 이만기 같은 경우는 기술을 하는 운동이야 아아 심으로 안다면 이만기가 절대 강우등 못 이겨 근데 강우등 거시기를 하는 게 그게 이제 기술 일수를 해갖고 근육, 근육살이지 그러니까 자기 몸에 딱 있으면 그 몸에 지방살보다 근육살이 월등히 많은 사람이야 근데 나는 지금 지방살이 12% 13% 뿐이 안 돼 오우 아 형님은 세 15%가 안 돼 아아 다 근육살이야 아아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이제 돈다나 운동도 버시겠지만 직업도 이제 이쪽이잖아 네 그러면 사람 딱 이렇게 앞에 딱 서 있잖아 예 그러면 그 사람 이제 혈색이나 이제 그런 것들 뭐 어디가 좀 안 좋다 이제 그런 것들 우리가 혈점을 알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얼굴 같은데도 밑에 이제 턱 밑에 이제 염천열부터 그래 아아